오늘은 10편 42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불안을 물리치고 평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는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참으로 날이 갈수록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 또 개인적인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회적인 여러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 불안 중후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졌는가? 과거의 고대 시간, 그러한 시대 때는 주로 네가지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수렵시대, 주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수렵시대예요. 그때는 한 번 나가서 사냥을 잘 해오면 한 주간, 두 주간도 그냥 별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었지요. 물론 그때도 맹수와 싸워야 되고 여러가지 그러한 불안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불안은 단순한 불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시대로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메고 추수할 때 추수하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지금부터는 훨씬 더 불안이 감소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업시대에서 산업혁명시대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그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이동수단이 발명이 되고 또 기계문명이 갑자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대량 생산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 시대를 거쳐서 그러나 많은 생산, 아주 대량 생산이 생겼고 전기에너지라는 그러한 혁명을 통해서 또한 많은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컴퓨터, 인터넷 시대예요. 정보가 아주 급속대로 많이 유입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보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20세기 후반까지 있었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해서 사물과 인터넷이 공유하는 그러한 IoT 시대, 인터넷 of things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 그래서 사람과 사물이 이렇게 공유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그 시대에 살면서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그러한 대인관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소유의 시대에서 이제는 공유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도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재물을 많이 쌓고 소유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어떻게 하면 남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가 어떤 약속이 되지 아니하는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정신과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갑자기 많이 드러나게 돼요. 불면증, 우울증, 또 정신적으로 불안증, 범불안장애 무슨 사실은 뭐 근거 없이 앞에 어떤 큰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장애들이 생기면서 수면장애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인 그러한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소위 말하는 자율신경제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게 되면 뇌의 전달 물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하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로토닌이 이렇게 저하가 되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면증도 생기게 되고 마음의 행복감이 소실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사회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약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 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그 약을 먹고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후유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이러한 약도 사실 마약에 속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젊은 층에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중장년층에도 이러한 다이어트 식욕 억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걸 통해서 그야말로 약에 의존되는 그러한 엄청난 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 약을 끊으려고 하면 모든 것에 매사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약에 빠지면 약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을 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그러한 약물에 의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에 의존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의 중간 단계의 의존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구하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든지 마약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에도 그러한 일들이 생긴 그런 일들이 이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마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이 마약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울증약이나 항불안제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항불안제, 항우울증은 세로톤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을 좀 더 우리의 혈액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정도의 이러한 쾌적함을 느끼도록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약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도의 쾌감을 주는 그러한 약물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한 번 호기심에서 접하게 되게 되면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쾌감, 행복감 이런 것에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 호기심에서 그러한 쾌감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마약에 다시 손을 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단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정신성 약붙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항우울제, 또 식욕 억제제, 또 나아가서는 히로뽕이다,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약물들, 하시시라고 하는 대마초, LSD, 코카인 이러한 물질들을 한 번 접하고 나게 되면 뇌가 손상이 되니까 문제예요. 이것을 끊었다고 해도 뇌의 전두엽이 바로 모든 사고를 해서 정상적인 판단과 비판 능력을 가지고 절제하는 사고 능력을 가진 게 전두엽이 또한 상하게 됩니다. 측두엽, 기억력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번영계라고 하는 그곳에 또한 손상을 입게 되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인생의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냐 하면 사실은 병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물이 처방이 되고 있지만 그러한 그 약물은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 근원이 뭔가? 불안의 근원이 그러나 그 근원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스트레스가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더욱 큰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을 좀 하게 되면 운동을 통해서 몸이 열이 올라가게 되면 그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잘 유지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좀 쓸데없는 생각을 할 시간을 이렇게 좀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녹차라든지 녹차라든지 어떠한 좋은 음식을 통해서 이러한 기분을 좀 어느 정도 잘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 그게 잘 안 될 때는 병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항불안제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처방받아서 잠깐잠깐의 불안을 이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늪으로 빠져가듯이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이 사실은 없다 이겁니다. 잠시 사는 순간에 평생 동안 그 불안증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게 인생처럼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겠냐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또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인 그 에리 히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유냐 존재냐는 책을 썼는데 저도 읽고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소유에 집착한 부류가 있느냐 하면 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러한 가치와 또 보람있는 삶을 통해서 이상적인 남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윤리적인 사람으로서 좀 더 진보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존재의 양식의 가치를 두는 사람인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소유에 대한 그 개념에 시우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더 건강을 유지해야 내 몸에 건강도 하나의 소유 아닙니까? 그래야 좀 행복한 삶을 살 것 같고 높은 지위를 좀 가져야 그 장래가 보장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소유 지식적인 소유 또 어떠한 권력에 대한 소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진국가 잘 사는 국가죠. 그리고 저개발국가 후진국가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게 되면 이 선진국들이 행복도가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으로 들어갔지만 우리나라의 행복도도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에 속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3만 불 이상의 소유를 가지고 누구나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서 다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니야?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그런데 왜 더 불행하다고 했을까? 방글라데시나 부탄이나 못 사는 그러한 쪽의 저개발국가의 아프리카나 보게 되면 행복도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이거예요. 그들은 병원도 제대로 안 돼 있지 문화생활도 못 하지 주거공간이라든지 위생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편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왜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에 대한 개념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렇게 되면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이지 그래서 있으면 있을수록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와 나를 비교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못사는 나라에선 다같이 못사니까 그냥 뭐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거기서는. 서로가. 서로가 같이 못사니까 사실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불안에서 그것을 치유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바로 불안에서의 해방은 존재라는 것. 내가 뭘 가지고 있냐는 소유의 개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에 대한 존재의 개념에 그 중심을 두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자신을 행복한 방향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이겁니다. 열린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소유의 그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내 존재의 중심을 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피로가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참 칭찬할 만한 삶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러한 불안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떠한 이데올로기 이념을 통해서 그러한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체제나 어떠한 그러한 이념체계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경쟁의식이 많아요. 돈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고체계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박탈감과 여러 가지 참 불행한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또한 이 소유를 좀 나누자 똑같이. 그 소유를 나누면 사람이 같이 똑같이 살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한 또 이념체계가 한때 전 세계의 반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더 참담하다. 왜 참담하냐. 그것을 소유를 강제적으로 그것을 분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배하는 권력에 의해서 자유와 인권이 수탈당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인권과 인권이 말살되고 자유가 말살이 되고 사람의 경쟁의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생산성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다 여러분 그러한 세계에서 만든 물건 쓸만한 물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만 하더라도 경쟁 사회 속에서 만든 이러한 약품이 월등한 겁니다. 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그 소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자체의 모든 시도가 사실은 진리에 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우리의 존재는 만족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전인적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소유가 많고 또한 지식을 많이 소유할지라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을 오늘 10편 42편 11절에서 확실하게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10편 42편 11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다윗의 10편인데 고라자손이 영장으로 부른 노래라고 했지만 다윗의 10편을 가지고 고라자손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원래 고라자손은 그 모세를 반영하다가 고라가 사실을 멸망했잖아요. 고라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 그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참 번성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손이 된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에요. 그 사월에 사월왕 자기의 장인 어른의 질투를 받아서 끊임없는 추적을 당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 항상 그에게 넘쳐난 거 아니에요. 1초도 편안할 데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경우를 당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어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영혼아 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 네페쉬 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의 영의 그 원어는 르아흐 죠. 영. 헬라우르는 푸뉴마 이것이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영어는 소울이고 우리나라만은 혼이고 또 히브리어는 네페쉬 예요. 네페쉬 그리고 그러한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우를 가지고 있죠. 정신을 말하는 것 마음을 말하는 것 혼을 말하는 것 그래서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혼적인 것이다 이 혼적인 이 불안이 사실은 육신과의 접해 있는 불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적인 불안이 마음이 소란하다 히브리어로 하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감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분명히 다윗은 자기의 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불안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이 느끼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 가지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상실해서 경암신경이 흥분하고 경암신경이 흥분하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죠. 앱적이 컬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죠. 그러다 보면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감기에 잘 걸리게 되고 또한 뇌의 전달 물질이 소진이 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이제 더 이상 분비될 그러한 호르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그냥 불안해지고 몸이 후들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을 앓게 되고 당뇨는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을 통해서 몸에 병을 가져다 준다 이겁니다. 나중에는 심하게 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온 것이에요. 혼에서 온 것이라 이 혼에서.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이 뭐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근심하면 뼈가 썩게 된다. 여러분 뼈가 썩는다는 뭘 말합니까? 뼈에서 모든 혈액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모든 세포들이 혈관 적혈구나 백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느냐? 또 몸이 아프면 마음의 불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고통스러워 보세요. 감기 걸려 보세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질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혈압과 당뇨와 고혈압 속에서 만성질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명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엽기 22편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연합하는 걸 말하는 합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 영을 따라서 행하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대사로니깐 5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의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따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안과 화평이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영을 따라가면 생명이 넘치고 육신의 정력을 따라가면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 죽을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사망을 거둔다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부터 오는 것이에요. 영으로 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때 그 혼을 향하여 너는 왜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떨 때는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불안이라는 것은 내 영에서 오는 거냐. 무언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일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라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차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생각나게 한다 이겁니다.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러 재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재물을 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에 전신을 고쳤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나함을 입었느니라.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바로 내 매트리스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방법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치료했다. 이게 영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이 낳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죄를 사했는데 어떻게 중풍병자가 낫냐. 예수님이 죄를 사했는데 어떻게 혈류병의 근원이 낫느냐. 예수님이 죄를 사했는데 마귀를 내쫓았는데 어떻게 허리 굽은 허리를 가진 여인이 남을 입었느냐. 허리가 펴졌느냐.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은 전인 치유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운동한다고 해서 향 불안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근원적인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내 혼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로부터 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진정한 불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불안은 그 근원이 사라져버려요. 언젠가 금방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갑자기 불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근원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과 영은 하나가 돼요. 우리의 영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내 혼아 왜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내 영이 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불안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화합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 불안의 근원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안개가 사라듯이 밀초가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는 그 불안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돼.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불안의 요소들 염려와 근신들 분노와 원안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터쳐내는 거예요. 터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독국물을 먹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응급실에 실려 나는 수련의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정말 접했어요. 오면 뭐부터 해요. 약부터 줍니까? 수액부터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토쳐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쳐내야 돼요. 불안이라는 독이 이 사단의 불화살이 말이에요. 딱 내 안에 꽂혀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할 때 불순정할 때 그러면 그 독이 내게 꽉 꼽혀서 스며들기 시작하면 지옥불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불면증 우울증 정신 착란 뭐 그냥 환상 환청 이런 게 들리고 가진 불안증으로 그냥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사고도 일으키고 사람도 해하게 되고 뭐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러한 불안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급격한 불안증 정신을 제대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지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의 요소를 다 터쳐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지는 통성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묵상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있는 부르지저 소리질러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급 전화를 에레미야서 33장 3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렐루야. 사랑해 여러분.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지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이게 우리가 불안할 때 여러분 함부로 약 먹지 마세요. 우리가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가서 병원에 가서 약 처방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종에 와서 기도를 청하고 장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다. 그게 병의 근원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불안증에 대한 치료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터쳐내는 거예요. 오염된 컴퓨터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그 바이러스로 싹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바이러스 프로그램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평안의 프로그램 기쁨과 은혜의 프로그램으로 다운이 된다. 이겁니다. 먼저 지워야 되는 거예요. 토쳐내야 되는 거예요. 해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저 기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토쳐내는 기도를 하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다. 비워있어야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불안을 주는 마귀를 대적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해야 돼. 이게 왜 대적 해야 되느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여섯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의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그리고 탐욕을 통하여 육신의 정력을 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섯 가지 마귀의 일이라니까. 그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크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 무장을 하게 마귀의 일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의심 걱정 분열 탐심 이러한 일곱령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의 일곱령. 사랑해 여러분. 근심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길 자를 찾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극건하여 마귀를 대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 했을 때 우리가 마귀는 우리에게 환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비록 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크리스도 이긴 것을 붙들고 나가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불안이 떠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거짓이 떠나가면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차있으면 성결과 거룩함이 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해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질병은 퇴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차 세균 당시에 영국군 병사 한 명이 전쟁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각계 전투를 하는데 그냥 가슴에 총탄을 맞아버린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 보니까 그 총탄에 그 작은 성경을 가슴에다 항상 넣고 다녔는데 그 총알이 그냥 그 성경에 관통을 했는데 딱 뚫지는 못하고 정확하게 총알이 박힌 그 자리를 딱 보니까 10편 91편 말씀이에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을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성경책 91편에 있는 그 성경 그 말씀 그 말에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있습니까? 내 혼을 향하여 명령하게 되는 내 혼하 너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하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일으키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이거야 내 염려를 다 죽게 뭐예요? 맡겨버려 이게 토쳐내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불안은 정상한 게 아니에요 염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불신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전략이 이것을 우리는 토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짓는 기도를 통해서 떠날지어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화연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흑암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꽂히지 못하도록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취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불안은 떠나갑니다 염조도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제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알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원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됨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부르지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물은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름과 같으리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범죄했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로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